2월 둘째 주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월요일에 있었던 아주 기분 좋은 소식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오스카 4관왕에 올랐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제가 또 기생충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중간에 영화관에 가서 극장에 가서 시간대가 딱 잘 맞아가지고 한 번 더 봤는데 역시나 그 감동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못 봤던 그런 것들 워낙에 1년 전 작품이기 때문에 제가 다 잊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명대사들을 쭉 머리에 넣고 왔는데 그거를 좀 패러디를 해서 정리를 한 번 해봤습니다 기생충 코인에 한 번 올라타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유튜브 클릭 많이 해주시고요 자 아무튼 월요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유노 봉주노 라고 적어봤습니다 두유노 시리즈는 뭐 많죠 두유노 지성팍부터 시작을 했나요? 아니죠 그 전부터 시작을 했겠죠 최근에는 뭐 두유노 흥민, 쏜, 두유노 BTS 등등 엄청나게 여러 가지로 갈래가 확대되고 있는데 두유노 봉주노, 주노봉이 아니라 봉주노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이것도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식부터 조금 뭔가 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이름을 항상 저의 이름은 명석팍, 지성팍, 흥민, 쏜 이렇게 불렀는데 봉주노 감독은 봉주노라고 이름이 불려졌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배우들이나 작가들 모두 뭐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성을 앞에 붙이는 우리나라식의 표현 방식을 써줬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전혀 주노봉이라고 아무도 안 부르는데 해외에서는 꼭 그렇게 바꿔서 해야 된다는 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좋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역사적 순간을 일단 첫 번째 페이지로 담아봤습니다 참 이분들의 기분이 저는 어떨지 상상도 안 돼요 뭔가 물론 오스카 상을 받겠다고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만드신 건 아니겠지만 뭐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하시고 행복하게 작품을 만든 이후에 이렇게 수많은 상을 탈 줄이라고 몰랐을 텐데 이 자리에 갈 거라고도 생각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무려 4관왕을 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그 예상치도 못한 그런 수상을 했을 때 기쁨과 놀람과 환희와 그 감정이 어떤지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깜짝깜짝 놀랐어요 상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다들 그런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 흑백으로 재상영된다고 합니다 26일인가요? 그때부터 다시 개봉을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 앞에 장식하게 될 페이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영화 앞에 들어가는 그게 맞나요? 깐는 골든글로브, BAFTA, 오스카 오스카는 이 밑에 다 저게 수상내역인데 수상내역이 수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렇게 4줄로 이렇게 나눠서 했더라고요 베스트 픽처, 디렉팅, 인터내셔널 픽처필름, 오리지널 스크린플레이 아 진짜 놀랍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자랑스럽고 일단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기분을 언젠가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e스포츠 라이터 그러니까 ESPN 기자가 트위터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The Elite Four of South Korea 여기 옆에 보시면 작은 사진으로 돼 있는 분들은 흥미소니고요 손흥민이라고 이제부터 불러야겠죠 우리의 소니 그리고 BTS 또 밑에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페이커입니다 페이커 페이커가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저는 잘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Elite Four 안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성장을 해 있습니다 정말 괴물같은 선수고요 전 세계의 롤리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내 인기를 따져보면 MLB보다도 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롤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페이커의 명성은 사실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적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라고 아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셋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 맞나요? 뭐 사람의 어떤 명성에 상과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만큼 크게 사진을 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분명히 주인공이 맞으니까요 봉준호 감독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이게 최근 최신판이래요 국뽕 그 뭐죠? 국뽕 유니버스 최신판이라고 합니다 맨 위에는 지금 기생충이라고 써져 있고 뭐 로스트아크 킹덤 킹덤도 많이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캐릭터도 나오고요 뽀로로도 있고 뭐 자세히 보시면 여기 기생충 배우들도 있고 태극계 바로 뒤에 있는 건 페이커네요 네 페이커고요 여기 오스카상 뭐 스타크래프트, 카트라이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들도 많고요 캐릭터들도 굉장히 많고 여기 뭐 비빔밥 그리고 조현우 선수도 보이네요 독일전에서 정말 신들리 선방을 했던 조현우 선수까지 가장 이제 최신판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나오는 사람은 역시 봉준호 감독입니다 뭐 여러 말을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는데 그래도 계속 말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이슈였던 것 같아서 제가 좀 비중을 넣어봤고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이 기생충에 뭔가 잠식을 당했던 잠식을 당하지만 기분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바른손의 주가 이거는 과열 종목입니다 과열 종목이고 증거금 100%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절대 이거 뭐 매수를 권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이 주가의 흐름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캡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월화수 목금 와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물론 펀더멘털의 영역은 아니지만 그만큼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이 정도까지 올라갈 건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CJ E&M 같은 경우에도 역시 최근에 흐름을 쭉 가져가다가 어제 좀 실적이 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아무튼 CJ도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됐던 한 주였죠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농심입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처음에는 농심 도대체 무슨 짜파구리가 뭐가 그렇게 뭐 얼마나 먹는다 거기 다 한 번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 조혜정 씨가 맛있게 짜파구리를 한 그릇 비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채끝살을 넣어서 그렇게 근데 요즘 보니까 다들 먹더라고요 인스타 같은 데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고 그 올려서 찍어서 올리는 게 뭔가 지금 최근에 유행처럼 최근에 뭐 지코 아무 노래 그런 것처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물 들어온 상황을 농심이 놓칠 리가 없죠 짜파구리 강제 세계 진출 강제 세계 진출 당했습니다 아주 아주 기분 좋아할 것 같아요 짜파게티랑 너구리에다가 그 기생충 포스터에 나와 있는 그 눈 가리는 그거를 해놓고 엄마 나 봉 잡았어? 라고 너구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네요 너구리는 사실 매운맛 너구리를 내서 그걸로 좀 실적을 올려볼까 했다가 아니 이게 진짜 봉 잡았죠 갑자기 짜파구리가 세계적으로 강제 진출 당하면서 봉 잡은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되게 센스 있다고 느낀 게 오! 스까먹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스까먹는 거 맞잖아요? 스까먹자! 이렇게 너구리랑 짜파게티랑 근데 오! 스까먹자! 오! 스카! 먹자! 오! 이건 좀 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서 와우 멋진 멋진 그런 라임은 아니죠 그 머리를 치고 그게 있는데 아무튼 힙합 뭔가 멋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댓글 남기면은 추첨을 통해서 한우 채끝 짜파구리를 준대요 한우도 주고 짜파게티랑 너구리도 준다고 하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농심 인스타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결론은요 이만큼이나 기생충이 아주 이번 주 시장을 흔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입니다 2차전지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대사는 뭐 다들 아시겠죠 이제 계획에 대해서 가장 좋은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란다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기생충인데 2차전지에다가 한번 갖다 붙여봤습니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계획 중에 하나로 이제 2차전지를 분사해서 IPO하는 그런 계획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조금 더 가시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최근에 2차전지주가 너무 급등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졌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삼성 SDI와 에코프로 BM입니다 이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JV 조인트 벤처를 하나 설립한다고 하죠 에코프로 EM이라는 그런 회사가 하나 탄생하게 되는데 이에 힘입어서 사실 둘 다 좀 돋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는데 둘 다 기대감을 갖고 쭉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아침에 제가 자주 보이는 게 아침에는 좀 조정이 나오는 구간도 많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파란불 일색일 때도 있는데 항상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코스닥 넘겨보면 에코프로 BM 이렇게 세 종목은 항상 거의 빨간불을 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들 아주 시장에서 박수를 받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고요 역시나 테슬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테슬라가 지난주에 급등을 하고 나서 저는 좀 오후 이번 주는 조정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던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상하의 기가 팩토리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온 이후로는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바닥을 다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상승을 추가 상승을 노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참 테슬라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2차전지의 상승세 이번 주에도 그 여러 가지 계획들을 통해서 만들어냈고요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5G를 깔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이거는 이제 거기 나오는 최우식 씨의 대사를 제가 좀 패러디 해본 건데 뭐 결론적으로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래서 뭐 그 뒤에는 너무 결말 부분이라서 제가 스폰을 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는 목적에 대해서 아무튼 그래서 5G를 깔겠습니다 라고 제가 해봤습니다 수요일에는 5G 이슈가 굉장히 핫했죠 T모바일과 스프린트 미국 내 통신업계들 중에서 3위와 4위 업계가 이제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합병에 대한 얘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나왔었고요 그 모멘텀이 계속 갈 것이다 갈 것이다 갈 것이다 한 게 이제 2020년에 드디어 실제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이제 법원에서 연방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안 된다 하지 말아 막아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결정을 했고 이걸로 인해서 보시면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주가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상한가 하한가가 없다고는 얘기는 들었지만 최근 만큼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 거는 조금 뭔가 이상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스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80% 넘게 주가가 급등했잖아요 하루 만에 그리고 나서도 저는 조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계속 가고 있어요 아 진짜 이런 모습들이 이게 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약간 좀 불안정한 게 아닌가 이런 종목들만 이렇게 갑자기 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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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건강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미국 증시는 뭐 이런 모멘텀들을 쭉 끌고 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내는 모습이고 이런 쪽에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이 또 그분이라고 하죠 손정희 회장 손정희 회장이 열심히 그 수익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도 수혜를 많이 볼 것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는지 당연히 5G 관련 장비주들인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통신장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 3분기 기준인데요 삼성전자가 파이를 굉장히 많이 확대했어요 원래 정말 작은 파이였거든요 한 자릿수 정도 퍼센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화웨이가 좀 이렇게 부진한 부진을 당한 네 그런 틈을 타서 이제 삼성전자가 파이를 굉장히 많이 늘렸고 23%까지 끌어올리는 상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또 납품을 하는 그런 종목들 KMW, FRTEC, 이노와이어리스, 에이스테크, RFHRC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5G 아주 많이 깔겠다는 말은 제가 앞서 잠깐 놓쳤는데 그 T모바일과 스프린트의 합병으로 인해서 미국 내 6년 안에 99%의 인구가 5G를 사용할 수 있도록 깔아야 된다고 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삼성전자가 많이 진출할수록 국내 장비주들의 공급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뭐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무튼 수요일에 수혜였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코로나19 선을 넘지 않아야 할 텐데 선 얘기도 참 기생충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선균 씨가 자주 쓰죠 차의 앞좌석과 뒷좌석의 어떤 선을 이렇게 하면서 그 자꾸 선을 넘잖아요 냄새가 자꾸 선을 넘는다고 반지하의 냄새가 선을 넘는다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송강호 씨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을 넘으면 진짜 비극이 오거든요 선을 넘은 결과가 그렇게 참 이거 참 얘기하고 싶은데 1년 전 내용인데 얘기해도 되지 않나 모르겠네요 코로나19, 코로나19죠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약간 좀 충격이었어요 저도 이게 매일매일 점을 찍은 건데 최근에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갈 때까지만 해도 아 코로나19 좀 진정되는 모습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가 12일에 이렇게 갑자기 쭉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15,000명이 들더라고요 직계 방식을 바꿔서 그렇게 된 거라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 환자들 가운데서 증상이 임상적으로 확인되면 다 추가를 한다 의심 환자로 좀 자가격리를 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 중에 기침이 좀 심해졌거나 열이 나거나 이런 부분이 확인되면 확진자다 아니다를 떠나서 확진자 쪽으로 다 추가를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져서 일시적인 현상이다 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근데 또 이날 또 신기했던 게 사망자가 3배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하루 만에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 사망자가 늘어난 거는 뭐 의심 환자 기준이랑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중국의 어떤 수치 그래프 이런 것들을 참 믿어도 되는 건지 의심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일단 제가 바이두에서 나온 거를 국내 언론사에서 발췌한 걸 제가 가져온 거고요 이 선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게 어제 이슈가 있었어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수원 쪽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근데 의심 환자긴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일단 음성이 나왔고 결론적으로는 알고 보니까 뇌졸중 때문에 돌아가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자꾸 이렇게 뭔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코로나19가 시장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웰크론이 급등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역시나 아직까지 국내 증시는 안심할 단계는 아니구나 불안정한 단계가 지속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을 넘으면 비극이 찾아옵니다 서로 이렇게 좀 잘 선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코로나19의 빠른 안정 진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갤럭시 Z 플립 코너링이 역시 훌륭하시네요 네 거기서 되게 처음에 이성균 씨와 송강호 씨가 처음에 만나게 됐을 때 운전을 해주면서 코너링이 역시 훌륭하시네요 이거는 옛날 아주 옛날에 의경이었죠 의경 운전병으로 발탁된 이유가 코너링이 훌륭해서 그거를 좀 패러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송강호 씨의 발언이 좀 인상적이죠 저 택시도 했습니다 옛날 택시 운전사 영화 찍었잖아요 택시로 광주로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코너링이 훌륭할 수밖에 없죠 네 아무튼 갤럭시 Z 플립이 코너링이 훌륭하다 훌륭한 애를 너무 좀 갖다 붙인 가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코너링 요 힌지 요거 갖다가 제가 붙인 건데 마지막 금요일이라서 고심 끝에 제가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이 앞서 저희 오프닝 때 김순영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U플러스 쪽에서는 1차 완판이라고 써 있습니다 1차 완판 이게 뭐 한 3일 전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1차를 열었는데 오늘 1차가 완판이 됐어요 제가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에 저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언제 완판이 됐는지 언제 팔았는지 언제 완판이 됐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버려서 또 2차 예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갤럭시 Z 플립 확실히 요즘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다들 좀 그 호평을 내리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어떤 톰, 톰 어디죠? 네 톰 거기 왜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죠? 거기랑 이제 합작한 네 톰브라운, 톰브라운 톰브라운과 합작한 그걸 봤는데 그 뭐 300만원 상당의 그 박스 돕는 비싸지만 어쨌든 정말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KH바텍과 MCNX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KH바텍은 최근 들어서 좀 박스권에 갇히고 MCNX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이 종목이, 이 종목들이 그렇게 평가할 수만은 없는 게 이게 되게 장기거든요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 지난해 7월, 8월부터의 그래프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쭉 주가가 반등을 했고 지난해 7월, 8월 이후에 정말 부침이 많았죠 국내 증시에 여러가지 악재가 많이 겹쳤는데 그때도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점이 저는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바닥을, 바닥도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확실히 최근에 스마트폰 사업이 좀 이제 성장산업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 계기로 갤럭시 S20라든가 Z 플립이 한 번 더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너링이 훌륭한 갤럭시 Z 플립 언제까지 이렇게 팔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제가 이번 주에는 기생충을 한 번 더 보면서 너무 심취해서 이렇게 제목들을 적고 그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이슈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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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